자 여러분 이제 2023년 수능 대비 고3, 3월 첫 교육청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을 하겠습니다. 음 뭐 좀 이따 이제 총평이라든가 3월 이후의 학습법은 지금 이제 따로 올릴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3월 대비보다는 조금 조금 쉽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려웠던 문항은 한 3번? 13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암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는 1년의 모든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탐구가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여러분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험지를 우리가 저녁 때 받게 돼요. 선생님이 해설을 가능한 한 자정 때는 하지만 또 수업 있는 날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소한 시험 다음 날에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해설 강의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자동차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검사소에 한번 들어갔다 온 거야. 검사 들어가면은 뭐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됐다든가 엔진 오일을 교체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건강검진 받은 거야.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는 간이 건강검진이고 6월 9월은 진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진짜 좀 디테일하게 하는 종합건강검진인 거죠. 뭐 위내시경 장례시경까지 다 하는.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외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들어가보죠. 자 벌써 이번 3월은 좀 재밌게 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어.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선생님도 옛날에 이 노래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걸 가지고 한 거죠. 벌써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경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마라도 삼삼한 마라도에서 43도 여기 걸쳐 있죠. 그 다음에 경선으로는 이제 비단섬인은 124에서 독도 울릉도 독도 있는 이제 거의 132라고 봐야죠. 132죠. 왜냐하면 동경백 31 북위 37 동경백 31도 52분이에요. 그러면 52분은 거의 또 하나의 1도니까 132도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그려봐야 될 게 여기 이제 또 마라도에서 또 149키로 떨어져 있는 2호도 뭐 섬은 아니지만 바다지만 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선 127도 30분 이스트죠. 이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을 지나는 135도 이스트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시를 결정하는 동경 135예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당연히 동경 135는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지나 아 당연히 동해를 지나겠죠. 우리나라의 표준경선 135도 이스트는 동해를 지나요. 오케이? 근데 뭐 어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는 얼른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보기 4개 중에서는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리은 리을 리을이 뭐냐면 독도죠. 독도의 영해를 설정할 때는 통상기선 우리가 배웠잖아. 영해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시작선을 기선이라 그러고 영해의 끝선을 영해의 선이라고 얘기하죠. 시작 기자죠. 기점 종점 시작 끝 요런 얘기죠. 기선에는 통상적 기선 제네럴 베이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통상적으로 어디를 영해의 시작으로 할까요? 해안선 통상기선은 해안선인데 구체적이지 않잖아. 해안선도 법률용어로 최저조위선 그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기선 해안선을 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디야? 쑥 들어간 만이거나 섬이 지척에 많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울산만 영일만처럼 쑥 들어간 만이거나 지척에 섬이 많은 황남에는 직선기선을 쓴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누가 봐도 지금 리울이 누굽니까? 리울이 독도인데 독도는 울산만도 영일만도 황남의 사례도 아니니까 통상기선의 사례가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리울은 통상기선이 리울은 통상기선이 적용이 된다.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요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디귿보다 주된 기반함 지형도 섞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산은 우리나라의 산 산은 토산 아니면 돌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둘 다 한자로 써보죠. 토산 아니면 석산이다. 요거는 변성암이 풍화된 점토질이 두터운 산이고 요건 화강암이 풍화된 모래가 있는 산이 된다. 토산의 대표도는 지오덕이 있다.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이 있고 석산의 대표로는 악자로 끝나는 거나 또는 금강산 북한산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의 금강산은 석산이고 요 석은 화강암이고 또 화강암시이자 중생대 관이밤으로 오랜 침식으로 드러나 돌산 분지에 기반합니다. 중생대 중생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 대상으로 짚은 것은 백두산이에요. 우리 백두산은 바로 신생대 화산 우리 신생대 지각운동 두 개밖에 안 배웠잖아. 천천히 할게 고생대는 조륙운동 중생대는 조산운동 신생대는 일종의 조륙운동인 경동성 요거운동이 3기에 있었고 화산활동이 3기와 4기에 있었죠. 백두산은 신생대 3기와 4기야. 그러니까 바로 신생대 암석이란 얘기죠. 얘는 화강암은 중생대 암석이고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돼요. 그 다음에 2차 산맥도 선생님이 2차 산맥을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1차 산맥을 외워라. 왜? 높고 험준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높고 험준하다고 그래가지고 낭림 태백 소백 함경 마천령이에요. 여기에 바로 백두산이 있고 여기에 바로 금강산이 있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백두산 금강산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은 1차 산맥입니다. 대부분. 낮고 완만한 게 2차 산맥이죠. 근데 이건 몰라도 또 답이 나옵니다. 1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1번 좋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일본 요거 보여드린다고 안 보여드렸구나. 우리나라 표준경선 일본과 한국의 표준경선은 동해를 지나죠. 요건 우리나라의 중앙경선이 되겠습니다.